자, 들어온다 상식! 들어오세요! 잘 살까? 아니, 우리 통화 좀 막아! 그렇죠! 아니, 이거 잡고 있어, 안 내려야지! 자, 학폭 나온다! 생폭 나왔어요! 나온다! 나왔다? 네! 오케이, 오케이! 그렇죠, 그렇게 되는 거죠! 한 번만 다시 하죠! 응! 네, 이렇게 하고... 그 다음에, 손목이 나오면... 이렇게 하고... 그렇죠! 네, 좋습니다! 팍팍 돌리! 나 이리도 들어와야 돼, 이랬는데! 하이, 액션! 아, 이러면 어떡해요? 나 또 머리를 보고서 와서 내려줄래? 또라! 아니, 우리 통화의 엄마가 입 다 지시면 안 돼! 뭐, 뭐할 것 없을까? 뭐할까? 너무 싫어하는 게 막 안 돼! 손, 손님! 아니, 손님은 잘 안 내려야지, 못 잡고 있어! 형이 제가 알겠지! 삼주가! 넌 전혀 단체 몇 팀이라고 했지? 아, 잘 됐어요! 자, 그렇게 하면 되고, 삼승현이 형님은 안 웃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! 왜 웃었어? 왜 웃었어? 아, 잘 됐다! 선생님은 너 웃으시는 거 얼굴이 보여서! 어? 선생님 얼굴이 웃는 게 웃음이 보여서! 다 메이킹에 나와있으면 안 돼! 내가 보여? 저녁 단체 몇 팀이라고 했지? 살짝 웃으셨잖아요! 아니, 웃으십니다! 하하하하! 누구예요? 아니, 아니, 다 잘 됐어요! 오케이, 오케이! 빨간다 친구야! 아, 너 어떤 친구길래? 파이팅! 파이팅! 오케이~! 오케이! 오케이! desse des